이사 오후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통해보시고 개별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 대상 최경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공연님. 표창장 제 2, 3, 1, 2, 3.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주셔서 박김정자님. 네, 동영 모시고요. 사진 촬영 진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보수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사진 촬영 진행합니다. 동영 모시고요. 화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 진행합니다. 메인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동영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영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